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어진 자막과 함께 말씀을 같이 보겠는데요 한 절씩 저와 같이 나누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겪고 3일째 되는 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며 또 예루살렘으로 시작해 모든 민족에게 그의 이름으로 죄의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다 49절 제가 읽을게요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배단이 앞에까지 가시더니 거기서 두 손을 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중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나머지 두 구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며 기쁨에 넘쳐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계속 성전에 있었습니다 아멘 부활 후 첫 주일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시기로 약속한 그 50일까지를 기쁨의 50일로 지켰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기쁨의 50일? 아닌 것 같죠? 일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쁨의 50일보다 고난 주간이 더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십자가가 더 강렬하게 남아 있죠 맞습니다 중요하고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고난은 잠깐이요 죽음도 잠깐이었을 뿐입니다 예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일어나셨고 부활하셨고 모든 죽은 자들의 소망이 되셨고 죽을 자들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범벅되지 않을 겁니다 잘못되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 특히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는 고난 주간이 추석 구정처럼 뚜렷하게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반면 부활절은 계란 먹고 같이 식사하고 연극하고 에그 헌팅하고 금방 지나간 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반적인 삶으로 다시 돌아오죠 사실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과 우리의 신앙 생활의 중심이 어떻게 돼 있는지 말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고난당한 것도 맞고 죽은 것도 맞다 그러나 그것은 끝난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이겼다 그리고 나는 지금 살아있다 나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죽은 예수가 아니라 다시 부활하였고 분명히 살아있는 예수며 나는 분명히 다시 올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신 것이 유효한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계속해서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고난 주간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중요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저는 초대교회가 지켰던 부활 후 50일간의 이 기쁨의 50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과연 왜 필요한지를 오늘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으로써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삶이 어떤 것인지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데 소망보다는 절망이 더 큰데 기쁨을 가지라고 하는데 기쁨보다는 슬픔이 더 큰데 이러한 삶의 불균형한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 24장이 좀 깁니다 성경을 열어보십시오 24장 6절부터 같이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오신 성경 전자 성경이든 종이 성경이든 어떤 것이든 함께 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2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지 못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 오후 3시고 그분이 무덤에 들어간 시간이 불과 3시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녁 6시 이전에는 모든 걸 치워야 하는 가장 큰 유대인의 명절이었기 때문에 급히 들어가느라 유대인의 장례법인 깨끗하게 씻는 행위를 하지 못했다 밤새도록 기다렸던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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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도의 우리 자매님들께서 그렇게 뭔가를 준비해 가듯이 향품을 준비해서 새벽길을 뚫어 어두운 가운데 무덤에 도착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은 쓰러져 있고 예수님 무덤에는 부활하신 그분을 섬기기 위해 내려온 천사 둘이 그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요 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6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와 함께 계실 때 했던 말씀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천사들이 하고 싶은 말이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라입니다 왜 기억해야 할까요? 말씀을 기억했다면 무덤을 헤매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말씀을 기억했다면 예수님을 엉뚱한 데 가서 찾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말씀을 기억했다면 지금 주님이 어딨냐고 내 삶이 이모냥 이 꼴인데 왜 안 도와주시는 거냐 그분은 어디 있는 거냐 왜 침묵하냐 왜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느냐 우리 1대1 교제의 삶과 그는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위치를 묻는 것이 아니라 왜 내 눈엔 안 보이느냐는 질문이죠 지금 이 여인들에게 천사가 그렇게 답하는 겁니다 엉뚱한 데서 주님을 찾지 말아라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지를 기억한다면 너희들은 여기 오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엉뚱한 데 가있나요? 갔더니 아무것도 없나요? 이게 아닌데 하고 있나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상한 데를 가고 계신 건 아닐까요? 엉뚱한 곳에 가 계신 건 아닙니까? 그럼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였을까요? 그게 7절입니다 인자가 마땅히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대요 천사들이 이 말을 재인용하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언제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6장으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리아 빌리포 지방을 여행 가실 때였어요 거기서 잠시 머물러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물어봤어요 언론에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나요? 주님, 주님을 엘리아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바알과 싸워서 1대 400으로 이겼던 권력과 능력의 선지자 엘리아라고도 합니다 주님, 당신을 세례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말라기가 예언했던 다시 오실 그 선지자 주님을 앞서가서 이 길을 예비하던 바로 그 선지자 세례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다 좋다 뭐라고 하든 그러나 내가 궁금한 게 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던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수련회 참가해서 눈물을 흘렸던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태어났더니 부모님이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선교사였던 너는 너에게 나는 누구냐? 나는 그게 궁금하다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20년 동안 신앙생활했던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한국교회, 이민교회, 침내교회, 성결교회 다 다녀봤던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목사, 저 목사, 김 목사, 설교 다 들어봤던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에게 그 답이 있느냐고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내 호흡을 경험해보고 내 숨결을 느껴보고 나와 함께 밥 먹고 나와 같이 물 위를 걸어봤던 내가 오천명을 먹이는 광경을 보았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무도 대답 못해요 침묵이 흐를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영어로 크라이스트 헬로어로 크리스토스 히브리어로 마사흐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주님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죽은 신의 아들이 아닌 Son of living God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는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 바, 요나 시모나 앞에 바자가 붙으면 누구의 아들이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얼마나 복 있는 자인지 알겠느냐? How blessed you are 너는 정말 복 받은 자구나 이 고백을 깨닫게 하는 것은 이 땅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너는 깨달았구나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메면 하늘도 메일 것이오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이 열어줄 것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면서 가톨릭과 개신교가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주는 그리스토시오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이름을 그때 너를 이제 개바라하리라 번역한 즉 헬라어로 그리스말로 베트로하다 바위다 하실 때 예수님 계셨던 그 동네 뒤에 바위산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넌 앞으로 피터 반석이라고 내가 부를 것이다 록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모든 교황은 그 교황의 권위를 이어받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죠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개혁신학을 믿는 우리는 베드로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토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 고백을 반석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따라서 주님은 그리스토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내 영혼의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순간 교회가 됩니다 우리 이거 예수님 믿을 때 하는 고백이죠 예수님 믿을 때 하는 고백이에요 그럼 그 순간 우리는 교회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되며 이 교회는 어둠의 권세를 이길 힘을 갖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할 때 음부의 권세는 문입니다 Gates of Hades 이 Hades가 게임에서 나오더라고요 지옥을 뜻하지요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결단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여는 순간 다 열리게 되며 어둠 가운데 있던 주의 백성들이 빛 가운데로 이끌려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2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21절 같이 읽어주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1절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고 싶어 했던 말씀은 뭡니까 고난당하고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이거였어요 1대1 제자양육 3과 첫 번째 질문에 나오는 성경 9절입니다 이 9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아보자 하면 여러분 무슨 단어를 찾으실까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여기에 밑줄을 긋고 싶어해요 중요하죠 위대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때부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필 그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왜 그 고백을 기다리셨기 때문이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은 고난과 죽음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부활을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앞에 잠깐 나온 3일간의 죽음 때문에 40일 동안에 고난당하는 사순절의 고난 때문에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따라오다가 멈춥니다 포기합니다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이거 아닌가 봐 잘못 믿었나 봐 고난이 찾아오니까 죽음이 찾아오니까 이거 아닌가 봐 저쪽 종교는 이런 게 없다고 하던데 돌아갑니다 딴 데 찾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고난은 잠깐이요 영원한 부활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싶으셨어요 포기하지 말라고요 헷갈리지 말라고요 혼동하지 말라고요 오해하지 말라고요 멈추지 말라고요 고난은 잠깐이요 부활과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했죠 그러나 베드로도 이 말씀에 걸려 넘어졌으니 주께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십자가를 얘기하자 예수님을 혼내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그 단어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도로에서 차들끼리 싸우고 있으면 경찰이 와서 혼낸다 할 때 쓰는 단어 운전면허 시험 보다가 성경에 나온 단어네 하고 알을 얻던 바로 그 단어 R-E-B-U-K 꾸짖다 혼내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혼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어요 네가 복이 또다 했을 때가 바로 불과 1분도 안되는 바로 전이었는데 순식간에 사탄의 그의 생각을 사로잡았던 겁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던 바로 그 말씀이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마태복음 16장의 그 이야기이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나십니까? 마태복음 읽으신 성도 여러분 솔직히 기억이 안 나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중요합니다 여인들은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자 그렇구나 예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이었구나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 천사들이 우리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셨다 했더니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지 않고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직접 갑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지 않으니 부활하신 예수께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제자들 옆에 나타나 그 옆에서 성경을 계속 풀어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며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떠나 디베라 바닷가에서 나는 고기나 잡을랜다 하고 바다로 뛰어들어간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을 찾아가 얘들아 하십니다 구멍난 손목에서 빛이 보입니다 얘들아 아침 먹었니? 하면서 고기를 구워 그들에게 밥 먹자 하시는 예수님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분은 또 뭘 하셨어요?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4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뭘 하셨습니까?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 이게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쓰여지지 않을 때이니까 이 모든 것이 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성경에 마땅히 이루어질 일이라고 이미 기록되어 있었다 하고 다시 가르쳐 주고 계세요 1대1 제자양육 2과 예수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 그는 온 회당을 다니며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프리칭 하시고 모든 약한 것과 질병을 고쳐 주셨다 테라피 하셨다 할 때 티칭, 프리칭, 힐링의 이 세 가지 예수의 사역 중에 그분이 가장 진심으로 하셨던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이었죠 그것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분은 지금까지도 가르치고 계십니다 부활하시고 나서도 내가 이미 얘기했던 거 기억 못하는구나 다시 가르쳐 주고 계세요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이 속은 게 아니라는 것을 이 모든 것은 마땅히 이루어진 것이며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직도 이루어질 것이 남아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다시 오실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5절에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대요 여기 깨닫다가 그냥 아 그렇구나 이건 줄 알았는데 아주 구체적인 동사입니다 모으다 입니다 깨닫다가 모으다 이해하다 저는 이게 도대체 모으는 게 왜 깨닫는 거지 할 때 저는 이해가 됐어요 제가 완전한 오리지널 모태신앙도 아니고 걸어다닐 수 있을 때부터 다녔던 그래도 소위 준 모태신앙인데 평생 다니면서 중고등부 회장 고등부 총무 여섯 번 다 해보고 예수님 여름 수련회 3일 마지막 밤마다 새로 다시 믿고 다시 영접하고 다시 울고 회개하고 목 쉬고 다 해봤단 말이죠 대학부 올라가서도 총무 회개 서기 뭐 할 것 없이 다 해봤어요 그래서 매주 들었던 설교 말씀이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조각조각 제 삶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모아지지 않고 조각나 있으니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지는 않아요 근데 아는 것도 아닙니다 답답하기 그지 이를 때가 없고 차라리 모른 척하고 화끈하게 세상에서 들어가 놀지도 못하고 깨림칙하니까 누가 계속 보는 것 같으니까 말씀이 생각나니까 근데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고 그렇게 살다가 불편한 동거를 하다가 이해가 되는 날이 찾아왔다는 거죠 모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각난 것들이 모여서 새로운 모자이크가 되고 새로운 유리가 되는 것 같았어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해하게 되었어요 오늘 이 깨닫다의 단어에 숨겨진 또 다른 위대한 뜻이 있으니 경건하게 행동하다 입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됐어요 말씀 자체는 깨닫는 게 이게 뭔데 경건하게 하다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구나 조각나 있던 말씀이 모아지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회개하라고 누가 옆에서 등 때리지 않아도 끌고 다니지 않아도 경건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구나 깨달음의 위대함이 여기 있구나 성대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을 공부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빌립이 에디오피아에서 예배드리러 왔던 여왕에게 물어봤던 질문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뇨 그 여인의 대답 가르쳐주는 이 없으니 어찌 깨달으리요 빌립이 그때로부터 이사야 53장의 이 어린 양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었을 때 그 전에도 수십 번 읽은 본문이었지만 깨닫지 못하다가 그녀는 마찰을 멈추어 나 세례받겠다고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대 여러분의 삶에 읽고 깨닫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뒤로 가르쳐 주신 게 그거예요 다시 얘기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온 이야기를 또 하셨어요 고난을 겪을 거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하지 않아 끝날 거야 죽음을 이길 거야 그리고 우리의 부활은 영원할 것이다 나는 약속한다 너희들이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시작된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음의 역사가 온 세계를 덮게 될 때 너희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나가지 마라 지금 당장 할렐루야 하고 뛰어나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49절에 너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여러 별명으로 부르셨어요 니고데모에게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사마리아의 여인에게는 생수를 마셔라 여러 별명으로 그분을 소개했어요 제자들에게는 능력으로 지금 성령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52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건 무모한 짓이죠 자기의 스승이 범법자 취급을 받아 사형선거를 받고 무참하게 죽은 곳이에요 거긴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또 잡혀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인데 아니 이제는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됐습니다 소망을 갖게 되었죠 그들은 예수를 경배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을 가득 메우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쁨의 50일의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52절에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며 기쁨에 넘쳐 죽음의 도시로 다시 향하게 되었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교사님들께 가끔 물어봐요 아이들도 여기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여러 가지로 교육이나 이런 게 어려운데 어떻게 여기 계시나 싶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확인하는 것은 그들이 억지로 있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기꾼입니다 그러면 장사꾼이죠 그러면 나쁜 놈이죠 그러나 적어도 제가 아는 성교사님들은 거기에서 기쁘게 계시고 계셨어요 기쁨으로 섬기고 계셨어요 거긴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예루살렘 같은 곳이었기 때문이죠 죽음만 있었다면 어떻게 거길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아는 것이에요 죽음은 잠깐이오 고난은 잠깐이오 약속하신 부활과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이오 그래서 내 눈앞에 절망의 도시가 나오고 죽음의 골짜기와 표지판이 나올 때 돌아가지 않았던 겁니다 계속 거기에 계셨던 거예요 정형외과 의사로 아프리카에 가서 사역을 하던 성교사님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파킨스 시병에 걸렸습니다 손이 떨리니까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좌절하여 아프리카 땅을 걸어다니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처마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때 그분이 처마 밑에서 비를 맞으며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비가 온다고 꼭 집에 돌아가지 않아도 돼 그분의 마음이 한국으로 돌아오라는 수많은 이야기에 흔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돌아가지 않고 나는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다 그에게는 죽음의 표지판 같은 외과의사에게는 절망적인 손이 떨리는 파킨스 시병이 잠깐의 고난이었을 뿐인 겁니다 그분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분에게는 영원한 영생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성교사님 얼굴이 그래서 우울하지 않더라고요 사실 혼자 있을 때는 어려울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분은 거기에서 기쁘게 주님을 섬기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열심히 같이 보냈어요 그러나 언제 그리냐는 듯이 또 주님의 고난은 있고 흥청망청 그런 삶이 아니라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삶이 되시기를 원하고요 영생의 삶을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거 없으면 무의미하잖아요 그거 없으면 속은 거잖아요 우리 1대1 제자 양육 교제가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의 부활이 만약 거짓이라면 당신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거기를 그렇게 써놨어요 속았네 사기당했네 완전히 진짜 천인 공로할 짓을 당했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분명하기 때문에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주님은 저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대 여러분 거기서 나오십시오 죽음의 골짜기에서 머물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며 기쁨을 주고 가셨습니다 기다리라고요 그분의 능력이 임하실 때까지 그분의 영광이 임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경배와 찬양과 기쁨으로 가득한 예수가 죽은 도시 예루살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아이러니와 그런 이율배반적인 것 같지만 역설적인 패라덕스가 사실은 우리의 비밀인 그러한 부활의 기쁨의 삶이 저와 성대 여러분 삶에 영원히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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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